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는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첫 취업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내일의 내일, 심렷을 중사합니다. 5년 이상 군복무 후 강원도에 정착하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 제1기 취업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교육 첫째 날에는 선배 제대군인과 대화의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사회에 먼저 진출한 선배의 경험담을 들으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설계해나갈지 그려봅니다. 이어 본격적인 취업 역량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자신을 어필하기 위한 구직서류를 작성해보는데요. 군생활만 20년을 넘게 해온 교육생들. 부대에선 후배들을 이끄는 베테랑 선배이지만 이곳에선 여느 취업준비생과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모의 면접 시간. 교육생들이 직접 면접자와 면접관, 평가관이 되어 보는데요. 실제로 면접을 진행하듯 진지하게 임하는 교육생들의 모습에서 앞으로 펼쳐질 제2의 인생에 대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는 또 새로운 면접이나 사람에 대하는 모습 이런 관계에 대해서 또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취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는 취업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취업과 창업, 귀농기촌, 산림일자리 등 모두 4가지인데요.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데다 교육수당이 지급되고 숙박비도 지원됩니다. 5년 이상 군복무안 간부라면 누구나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는 군의 우리 도미나운동의 일환으로 2012년 7월에 개소해서 현재까지 약 1,406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그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963명 중에 694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취업, 창업, 귀농기촌, 취업역량 강화 교육, 산림일자리 교육 등 다 분야에 대해서 제대군인들의 수요에 맞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센터는 오는 8월 국가보원처의 강원권 제대군인지원센터와 협업해 분야별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내일의 내일 심예슬입니다.